자 이제 309쪽 갑니다 근데 한 2주일 동안 수업을 보냈더니요 그 감이 없어졌어요 감이 계속 못하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난생 처음 수업하면서 2주일 동안 땡땡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동안 수업을 제가 91년도부터 해왔는데 2주일 동안 그것도 뭐 중병 뭐 수술을 했다든가 하면 몰라도 이게 세상에 감기 가지고 2주일 동안 쉬었다는 게 참 근데 뭐 감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정확한 병명은 폐렴인데 그 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수업한다고 그냥 근데 저 재미난 건 이제 이래서 이제 끝내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참 심심하다 고만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더 병거리일 것 같아요 다 옆에 뭐 처음에 6인실로 갔는데 나중에 안 돼 가지고 2인실로 옮겨 갔는데 2인실 가지고 혼자밖에 없대요 어쨌든 간에 갔을 써보니까 너무 심심해 누워있어 할 일도 없고 그 핸드폰 갖고 그 게임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지 뭐 할 쟁의를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이제 거의 지나가고 둘째 날 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고서 이제 찾아와요 손님들이 찾아오대요 병문안 오던데 뭐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은 그런 거죠 아 이거 너희들이 나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학원 관계자들은 걱정이 다 그거예요 오셔가지고 제 죽을 병 걸렸는 줄 알고 수업 하시겠어요 다 걱정해 그 걱정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수업은 다시 하게 됐는데 근데 참 신기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가는 학원 물론 뭐 나가는 출강한 학원에서도 이제 그 원장들이 오셨었는데 진짜 황당한 것은 제가 출강을 하지 않는 학원 원장도 오셨다니 원장이 아니고 그 회사의 뭐 대표는 아니고 중역급 되는 분이 출강을 제가 안하여 이제 안 나가는 학원인데 그 회사에서 어 이사님이 어 병문안 왔어요 그 전 전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그러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아 자기가 암흑의 암흑의 회사 누구라고 그래서 명함을 주길래 아 제 핸드폰에 명함 꽂혀 있어요 지금요 어떤 일이시냐고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이제 뭐 뭐라고요 뭐야 똑같은 동종업종인데 안 오를 수 없다 그 말도 이상하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동종업종이라고 온다 그 회사에 왜 그럴까 그 회사에 고맙다고 음료수 주고 나서 이제 금방 갔어요 가면서 이제 그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대요 퇴원하고 한번 뵙죠 퇴원하고 뵙죠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뭣도 모르고 대답했는데 대답해 놓은 건 나쁘니까 상당히 리항스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중개사 강사들이 지금 4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달까지가 저희는 이제 살생부를 만드는 때에요 학원마다 내년도에 갈 건지 짜릴 건지 저도 참 저희하고는 좀 위험해요 지금 2줄 땡땡 쳐가지고 자 갑시다 309쪽으로 갑니다 제목이 소득세 인데 이 소득세는 솔직히 얘는 별로 처음에 안 나요 얘는 안 나고 얘를 왜 하냐면 뒤에 넘겨 볼게요 넘겨 보시면은 이제 교재 그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 가시면 교재가 329쪽 양도소득세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소득세가 대체 뭔지 소득세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득세에 대한 특징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훌쩍 넘어가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보죠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인데 쭉 내용만 볼게요 이 소득세는 어쨌든 개인 개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소득이요 개인의 소득 참고로 저희가 안 배우지만 이게 법인의 소득이었다면 이때는 법인세를 해요 법인세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요 법인권은 법인세에요 그럼 이때 그럼 개인의 소득이 있는데 그럼 개인의 소득이 대체 뭐가 있냐 소득은 종류가 크게 3가지에요 첫째는 종합소득 종합소득 둘째는 퇴직소득 퇴직소득 셋째는 양도소득이에요 이렇게 소득은 종류가 크게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양도소득만 저희는 공부해요 양도소득만 공부하게 돼요 다시 이 종합소득에는 이런게 있어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요 이자소득은 이자탄거고 배당소득은 주식 배당금 탄거고 사업소득은 장사하는 분이고요 근로소득은 월급 타는 것이고 연금소득은 연금 타는 거고 기타소득은 복권 같은 겁니다 이중에서 저희는 사업소득도 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나중에 나중에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소득도 해요 그럼 저희가 공부할 건 크게 2가지 일단 양도소득이 주된 거고요 사업소득은 종속된 것 조금만 나중에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현행소득은 이게 다에요 자 다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럼 종합소득은 이걸 다 합쳐서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적이에요 한꺼번에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해서 예를 보고 종합과세 한다고 합니다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소득은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게 무슨 과세 종합과세에요 하지만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발생하는 횟수는 되게 작은데 한번 발생되면 금액이 오라지게 커요 그게 뭔 얘기냐면 퇴직금을 탔다 탔다면 퇴직금이 보통 1000, 2000이 아니고 몇 억씩 될 거니까 또 양도했다 양도해서 양도이익 났다 그 두 개는 금액이 큰데 이걸 종합소득이 합치게 되면 참고로 소득세는 누진세에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두 개는 소득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 뭘 하냐 제가 각각 과세한다 해서 분류과세 한다고 해요 분류과세 해서 각각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복개 1번 309쪽의 첫째 소득세 정의입니다 소득세는요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이고 개인을 납세무자로 하는 직접세이다 또 그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에 원활한 조단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금만 다 써있네 그죠 두 번째 납세무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내냐 분명히 개인의 소득이니까 누가 내요 이 개인이요 이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이렇게 보면 개인 봅니다 개인인데 아까도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했지만 이 개인은 항상 국세는 둘로 나누어요 이게 누구누구 거주자 하고 누구하고 비거주자 그래서 항상 개인은 국세에서 개인은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뭐냐 거자는 이거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어요 또는 주소 없다면 국내에 183일 이상입니다 이상 거소 있는 자 이렇게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으면 뭐가 돼요 거주자가 돼요 대신 비거주자 이 친구는 반대입니다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는 자예요 또는 183일상 거소 같은 거 없는 자 이런 자가 비거주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국적 영주권 안 따져요 단순하게 국내 주소 거소 있냐 없냐 그럼 이걸 소득세는 구분한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거주자가 되면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건 국외에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건 모두 과세한다 국내 거 국외 거 모두 다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 국외 거 전부 다 과세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돼요 다만 비거주자는 얘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일부 과세예요 국내 소득만 일부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일부 과세인데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제한 납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요 결국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과세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다음은 얘도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단체 얘도 얘도 소득세를 내요 원래 법인은 법인세를 냈는데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교 동창회 동창회 그 다음 직장공제조합 직장공제조합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하나의 개인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밑에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1번 거주자 자 무제한 납세 의무입니다 땡땡 국내에 주소 혹은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때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대신 2번 비거주자입니다 보세요 보여요 제한 납세 의무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국내에 넘겨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결국은 소득의 차등을 두기 위한 것에 대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나누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310쪽에 맨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2번 자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부에 따라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가 되고 그 밖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럼 결국은 법인이 아닌 단체도 뭐예요 얘도 한 명의 사람으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개인에게는 항상 개인은 둘로 나누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둘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보면 되죠 자 311조 갑니다 세번째 납세지인데요 납세지는 옆에 쓰면 돼요 종합부동산세와 같다 왜 똑같냐면 둘 다 국세니까 그래서 아까 재산 종합부동산세도 국세고 소득세도 국세예요 거주자는 다시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죠 어디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 주소 없죠 어디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 이렇게 주소지나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근데 비거주자 이 친구는 아까 주소 없었어요 그럼 어디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가 되고 그나마 국내사업장이 없다 아까 월급 타는 곳 국내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발생장소 발생장소 세무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돼요 국내 주소지는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세무서가 된다 그래서 우측에 있죠 자 네번째 갑니다 소득의 구분 방금 얘기했죠 소득은 크게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 양도가 있고 다시 종합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다 중요한 건 종합소득은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무슨 과세 종합과세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마다 각각 과세한다 무슨 과세 분류 과세입니다 분류 과세 자 보시고요 311쪽에 가면 자 2번 종합 과세 읽어볼 거 없어요 그쵸 근데 3번에 보니까 생소한 용어가 있어요 맨 밑에 자 무슨 과세입니까 분류 과세죠 분류 과세 그럼 얘는 또 뭐냐 이 분류 과세는요 얘는 재산세에서 토지 중에 농지 같은 거 분류 과세인데 얘는 그 뜻이 아니고 얘는 원천징수의 뜻이에요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 종합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은요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짓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거 뭐라 합니까 분류 과세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천징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네번째 자 무슨 과세입니까 분류 과세 아 그렇죠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뚝돼서 각각의 소득마다 각각의 소득별로 각각의 소득별로 각각의 소득별로 납부합니다 이게 무슨 과세 분류 과세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및 양도소득 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치지 않고 어떻게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부분에서 과세예요 이게 무슨 과세 분류 과세 한다고 합니다 자 5번 과정은 과세기간인데 이 과세기간은 뭐냐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다만 예외엔 사망했거나 출국했다 그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가 되고 출국하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이런 거라면 참 좋을텐데 시험에 그쵸? 6번 철저하게 개인주의 과세에 대해서 소득자 개인별로 과세지 절대 부부합산 과세 안합니다 참고로 세금은요 전부 다 소득자 개인별 과세 소득자 개인마다 각각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 자 일곱번째가 과세소득의 대상인데 소득원천설이 있고 두번째 순자산증가설이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제가 월급을 타요 물론 저도 월급을 타지만 나는 소득이 월급밖에 없다 월급밖에 월급 탄다는 것은 이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한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 소득원천설이라고 합니다 소득원천설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월급도 타요 근데 어제 그저께 어떤 학원 갔더니 어떤 분이 웃으시게 말해 그러대요 선생님 복권 낸 줄 알았대요 2주 동안 계속 안 나갖고 복권 낸 줄 알았대요 자 그러면 월급은 계속적인 거지만 복권은 어쩌다 한번이죠 어쩌다가 한번 대박나는 건데 이 어쩌다 한번 대박나는 것까지 다 과세한다 이거 뭐라고 하냐 순자산증가설이라 해요 그래서 매년 계속적인 소득만 과세한다 뭐라고 소득원천설 이렇게 일시적인 것까지 몽땅 다 과세인데 이게 순자산증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둘 다 다 써요 둘 다 소득원천설도 쓰고 순자산증가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혼용하고 있다 자 결론 8번입니다 징수방법인데 어떻게 신고납부합니다 철저하게 신고납부 먼저 소득이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 즉 올해 소득이 있으면 내년도에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래서 다음주 다 다음주가요? 다음주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죠 그래서 혹시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신고하셔야 되고 끝에 신고가 없거나 부당하다 그럼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그게 뭐냐면 신고납부 안되면 정부가 세액을 산적해서 뭐하겠다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한다 세금을 추징해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세 기본 정의고요 자 넘어가면 2절 사업소득이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건 나중에 하고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양도소득세부터 할게요 양도소득세부터 합니다 교재는 329층으로 갑니다 남들은 다음주에 다 논다는데 땡땡 경과 다음주에 다 보강을 해야 되니 다음주에 학원 쉬죠 그럼 쉬겠죠 좋으시겠어요 쉬어서 갑자기 부럽네 자 갑니다 양도소득세인데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양도가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분한다 판다야 처분해요 처분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야 됩니다 이익이 나면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요게 양도소득세에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이게 뭔 쌤 양도소득세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렇게 적어놨더니 지난번에 어떤 학원에서 그랬어요 그럼 쌤 이익나야 신고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조심할게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낸다는 거지 자 이건 있어요 이익이 있건 없건 이익이 있건 이익이 없건 대신 신고는 해야 돼요 얘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에요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지 이익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줘야 한다 이거죠 신고해야 한다 이거죠 자 또 하나 그럼 처분인데 처분이 이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일시적인 처분인지 이게 이게 계속적 처분인지 그래서 일시적이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되고요 그 처분이 계속적이라면 지금 건너뛰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배울 건 뭡니까 일시적인 처분에 대해서 내는 양도 소득세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럼 대체 어떻게 파는 게 일시적인 거고 어떻게 파는 게 계속적인 애건데 얘만 보면 돼요 계속적인 요건이 아니면 전부 다 일시적인 건데 자 얘는 적어도 일과세 기간이에요 여기서 일과세 기간이 나오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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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동안 과세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취득을 하고 두 번 이상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동안 몇 번이요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반복되면 뭐가 돼요 그때는 사업소득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양도 소득세가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건 뭡니까 이게 아닌 이거 일시적인 양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에 대한 내용만 볼 겁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325쪽에 1번 양도 소득세 정의 보셔요 양도 소득세는 분류 과제 방법에 의한 사회 정책적 조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불로소득적 자본이득 형성분을 언제 양도 시점에서 조세로 환산을 제도에 따라서 결국은 처분해서 발생된 그 이익에 대해서 정보가 걷는 세금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보죠 양도세 특징과입니다 첫째 국세의 과세권이 있는 국세입니다 이것도 국세네요 그죠 두번째 양도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과세하므로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자 나와있죠 무슨 과세입니까 분류 과세입니다 세번째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며 토지와 건물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거나 양도했다고 다 과세가 아니고 법에서 현재 정해진 것만 세금을 내요 네번째 항상 사실주의입니다 등기나 등록이나 허가에 관계 없어요 근데 조심할게 민법은요 저희 민법은 이런게 있어서요 민법은 등기 안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 배워요 근데 저희 세법은요 등기 안해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누가 맞는거냐 맞는건 민법이 맞는 얘기에요 등기 안하면 원래 처분 못하는게 맞아요 근데 세법은 이 법 민법을 위반했건 안했건 저희는 솔직히 알 바가 아니에요 세법은 니가 타법 어떤 법을 위반했건 말할건 간에 우리는 무조건 뭐만 거두면 돼요 돈만 거두면 돼요 돈만 그래서 세법은 돈만 거두면 되니까 등기가 되긴 한데 전혀 관계없다 5번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양도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일시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6번 세론요 차등세률과 초과누진세률 동시에 적용합니다 차등세률도 있고 초과누진도 있다 넘겨봅니다 일곱번째 신고납부요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고 신고납부가 안되면 과세는 당연히 8번과 같이 가산세가 없는데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항상 부당하다 40%가 되고 일반 무신고다 20%가 되고 일반 과세가 되면 10%여서 항상 신고납부한다면 늘상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구요 자 이제 311조 가죠 331조 그럼 대체 무엇을 양도합니까 과세 대상 가볼게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지난달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등기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에 관계없어요 또 그 다음에 열거주의 열거주의 법에서 규정된 그것만 과세는 열거주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규정된 것만 과세는 열거주의 방법을 취한대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뭘 얘기하냐면 다른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네모 박스에 보면 과세 대상의 종류가 쭉 나올 겁니다 토지 건물 쭉 해서 박스에 보면 파생상품까지 있죠 그죠 저희는 그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표 밑에 보면 1번 부동산부터 해서 내용이 쓰여 있는데 솔직히 쓰여있는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볼일도 없고 또 본다고 한들 이미 민법에서 배운 것과 다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내용은 볼 거 없고 뭐만 기억하자 그 종류만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인지 저 종류만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 돼요 저 종류만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씩 붙게 저도 한번 자 첫째 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번 부동산 두 개네요 그죠 토지 또 건물 이 두 개가 과세 과세 대상이에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자 둘 다 마찬가지 등기에 관계 없습니다 둘 다 허가에 관계 없어요 절대 등기나 허가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자 토지 건물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요 자 두번째에 갑니다 2번 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시험 잘 납니다 시험 나오면 거의 2번인데 제목이 부동산에 관한 관한 권리입니다 이 부동산 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가 있고요 둘째는 취득할 수 있는 취득 권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사용 권리는 첫째 지상권 이 지상권은 민법상 정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전세권 그럼 내가 지상권을 양도했건 전세권 양도했건 양도해서 이익나면 다 세금 내야 돼요 물론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둘 다요 등기에 관계 없어요 등기 안 빠져요 등기에 하등기에 관계 없어요 등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세번째 얘는 등기되어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 등기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뭐냐면 다른건 다 등기관계 없는데 얘는 자 보다시피 제목이 뭐에요 등기되냐 등기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꼭 등기되어야 돼요 반드시 등기되어야만 등기되어야만 과세를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상권은 민법상 불권입니다 전세권도 민법상 물권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차권 민법상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양도세 대상 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얘는 물권화 시키기 위해서 꼭 등기라는 제도를 끌고 가죠 그래서 물권화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서 등기된 그래서 임차권만 해당되고 자 이제 취득권리인데 취득권리는 아직 완성되거나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추후에 이게 부동산으로 바뀌는 건데 첫째 뭐가 있냐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상환채권 뭐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렇게 그 무슨 무슨 상환채권 그 다음에 하나 더 미등기전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경과되면 부동산으로 탈바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상환채권 미등기전매 이런 것들 얘는 좀 볼게요 교재를 한번 자 교재 넘겨서 332쪽 가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번 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가 나와요 지상권 자 내용은 보여요 지상권이라면 타인의 토지를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이 민법상 얘기는 필요 없다니까 저희는 ㄴ 번 봐요 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과세한다 이거요 2번 자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ㄴ 번 보세요 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과세한다 근데 둘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3번 등기된 임차권법입니다 자 ㄱ 번 내용은 됐고 ㄴ 번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만 과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상권 전세권 그 민법은요 지상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둘 다 등기 안하면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대항력이 있거나 그건 그쪽 얘기고 세법은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했다 무조건 세금 매긴다 이거예요 대신 임차권은 반드시 꼭 등기되어야 돼요 등기된 임차권만 과세가 됩니다 자 또 우측 페이지 두 번째가 맨 위 2번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죠 보존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후에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오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재개발 입증권 같은 거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뭐 토지상환채권입니다 또 3번에 주택상환채권이에요 조심할게 둘 다 무슨 무슨 상환채권입니다 절대 개발채권 아니에요 무슨 무슨 상환채권이에요 절대로 그게 개발채권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양도한 거리 이게 미등기 전매에요 그래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양도했다 바로 뭡니까 그게 미등기 전매에요 등기하지 않고 휙 처분한거죠 등기하지 않고 처분한게 미등기 전매 이런 것도 있고 또 5번 주택청약예금증서입니다 또 공유수면 메릴 퍼가권 같은 것도 있네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취득권리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자주 납니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주식가입니다 주식인데 주식은 솔직히 혐의 날 일이 없어요 이게 주식은 왜냐하면 중계대상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뭐 주식을 해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제 친구는 주식 사서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폭망하고 폭망하고 팔도 않고 있어요 지금 에휴 산 주식이 뭐냐면요 이게 한참 전에 샀는데 한참 전에 한 달 전인가 샀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지 안내비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게 안철수씨 회사 주식인데 그래서 물었어요 너 그거 왜 샀냐 했더니 야 대통령 되면 오를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 되면 오르지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 양반이 이거 온라인일 텐데 참 문제예요 근데 문제인데 참 문제입니다 자 자 주식가입니다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상장 주식이라는 게 있고 자 상장 주식이 있고 둘째는 뭐 있어요 비상장 주식 자 상장 주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게 상장 주식 삼성전자 같은 거고 비상장 주식은 공개 안 된 주식이죠 그럼 상장 주식은 뭐 솔직히 저희 윌비스도 상장 회사인데 이런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을 팔면 양도세 안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 첫째는 자 이 주식을요 증권시장 내에서 이걸 장내라고 해요 장내에서 양도했느냐 또는 증권시장 밖에서 장외에서 양도했느냐 이 둘로 나눠요 그래서 장내에서 양도했다고 하면 장내에서 양도했다고 하면 이때는 얘만 세금을 내요 얘만 대주주만 세금을 내요 대주주만 대주주만 하지만 장외에서 양도했다 장외 양도는 상장 주식의 불법 양도에요 이 상장 주식은 무조건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가 돼야지 이렇게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만나서 장외 양도 했다 그건 법률 위반이에요 위반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주주가 됐건 일반주주가 됐건 몽땅 다 세금 내요 대주주 일반주주 다 냅니다 다 내요 그럼 비상장 주식 얘도 마찬가지요 얘도 대주주가 됐건 일반 주주가 됐건 다 내요 대주주 일반주주 다 내게 돼요 주식은 이렇게만 보셔요 책에 보면 대주주 요건이 나와요 주식이 1% 이상 시가총이 20억 되는데 이런거 없구요 그냥 대주주만 생각합니다 대주주만 기억 안하면 누가 낸다 대주주만 낸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구요 넘겨볼게요 4번 자 이제 기타자산 가죠 4번 자 기타자산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 첫째는 뭐냐면 영업권인데요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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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양도한 영업권 영업권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영업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권리금인데 권리금도 양도세를 낸다는 얘기에요 대신에 반드시 뭐와 함께 양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돼야 돼요 그런데 사업용 사산이 뭐 있냐 이런 것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영업권은 뭐와 함께 이렇게 사업용 자산과 함께 처분돼야 한다 이거죠 두번째 자 회원권도 가세 대회 회원권 회원권도 세금 대회 회원권 이때 회원권은요 모든 회원권이에요 모든 회원권 명칭 모든 회원권 심지어는 주식형도 포함해요 주식형 이 주식형이 뭐냐면 갖고 있는 건 주식인데 자기가 마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식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주주예요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은 회원의 자격까지 플러스 옵션을 준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팔게 되면 주식을 판 게 아니고 뭘 판 거로 본다 세법상 회원권을 판 거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좀 조심 자 세번째인데 세번째는 제목이 좀 길죠 그죠 세번째 게 뭐냐면 제목이 특정법인 주식이에요 특정법인 주식 넷째가 뭐냐면 특수업중 주식이에요 자 둘 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특정법인 주식 특수업중 주식인데 그럼 3번하고 어떤 차이냐 앞에 보니까 특자가 붙어 있죠 그쵸 특이한 요건이 있다는 거죠 특이한 요건 근데 이제 특이한 요건이 뭐가 있길래 자 보전 특이한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특이한 요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줘야 돼요 갖춰줘야만 특이한 법인 주식 특이한 업종 주식이 돼요 못 갖추게 되면 일반 주식이 돼요 그럼 주식인데 어떤 차이냐 차이점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달라요 그럼 어떤 요건인데 보전 자 어떤 A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이 있고 자 주주 갑이 있어요 갑이 A 회사 주식을 처분했어요 이러면 이건 저 3번에 있는 일반 주식의 처분이 돼요 일반 주식의 처분 근데 A가 이 갑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회사를 잘 보니까 총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였어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 정도인데 첫째가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비율료권이에요 그래서 특정 법인은 총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50% 이상해야 돼요 50% 이상 이런 회사 그래서 총 주식 수가 50% 이상은 이런 회사야 됩니다 대신 특수 업종은 특수 업종은 골프장 같은 회사 골프장 같은 회사 골프장 같은 회사 그래서 얘는 그 주식 비중이 얼마 아니면 부동산이 총 재산 중에 80% 이상이야돼요 이런 회사 그래서 일반 경우는 50%이고 특수 업종은 80% 이상 이런 회사의 주식이야돼요 두번째 자 두째는 주식의 보유입니다 주식의 보유비율 요건이에요 어느 정도 갖고 있냐 그럼 갑이 갖고 있는게 특정 법인은 총 재산 중에서 주식 수가 50% 이상이야돼요 이상 단 특수 업종은 1주 이상이면 돼요 1주 이상이면 돼요 1주 이상이면 돼요 1주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세번째 주식의 양도면 돼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양도하냐 양도감 얘는 다 팔면 돼요 한 번에 적어도 적어도 3년간 합쳐서 합쳐서 50% 이상 처분하면 돼요 근데 얘는 한 주인가 매주 단 1주만 팔아도 돼요 한 주만 팔아도 과세돼요 그래서 요건이 특정 법인 주식은 50% 50% 3년 내 50% 이렇게 되고 특수 업종은 80% 하나 하나 이렇게 갑니다 이게 요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혐의 난 적이 거의 없어요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번째 가죠 자 뭐가 나옵니까 파생상품 파생상품도 솔직히 혐의 난다 이거 이거 이게 이건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336쪽 가면 파생상품에 나오죠 코스피 200 선물 뭐 코스피 200 옵션 뭐 이런거 나오는데 볼거 없어요 그냥 파생상품 제목만 그냥 보시면 되고 그냥 내비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종류만 기억하고 특히 대신 종류에서 주의할건 요 2번 요거 별표한거 하고 4번에 요 2개 요 별표한거 요 2개 정도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거는 솔직히 별의미가 없어요 별의미가 그래서 요 종류만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나오면 좋은텐데 근데 가끔 나요 얘도 넘겨봅시다 이제 자 3절 갑니다 338쪽에 3절 양도의 정의 형태로 가죠 아까 양도가 뭐였어요 양도한다는거는 처분한다 판다의 뜻인데 그죠 양도는 뭐한다 처분한다인데 근데 이게 그냥 처분한다 이러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게 돼요 모든 법은 법조문이 저희가 복잡하게 된 이유가 단순하게 써놓으면 좋은데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쓰다보니까 법조문이 복잡한거에요 법조문이 그럼 양도가 뭐하는거냐 대체 보죠 양도 분명히 처분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 법조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양도는 아까 봤을 때 양도 자산이죠 저 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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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관계없고요 허가에 관계없어요 등기허가 안 따집니다 등기허가 안 따지고 결론 요거에요 사실상 유상이전 이게 양도의 정이에요 사실상 유상이전 그럼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이 돼야 되고요 유상이전은 반드시 반드시 고개요 일정한 대가가 성립해야 돼요 이때 대가는 꼭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돼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상은 다 돼요 그래서 대가가 있고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수반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실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뭡니까 이게 양도에요 양도입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도가 지금 양도 아닌 것도 있어요 첫째는 사실상이 아니고 그 재산이 형식상 이전되었다 이러면 양도 아니에요 또 유상이 아니고 뭐 무상 이전되었다 이것도 양도 아니에요 그럼 형식상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신탁이에요 신탁 맡기는 거죠 또 담보 이런 건 양도가 안 돼요 또 무상이다 증여요 이런 것 이런 건 양도 아니에요 반드시 사실상 넘어간 게 양도지 그렇지 않은 건 양도가 아니다 그럼 저희가 볼 거는 이거예요 어떤 경우들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경우의 소리를 구분하는 게 이게 저희가 주도 볼 내용이에요 이게 자 이제 뭔가 있나 볼게요 한번 자 338쪽 1번입니다 양도의 정의 보세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사실상 이전이란 양도 자산에 대해서 등기 혹은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유권 이전된 걸 말한다 또 이때 유상 이전은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소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형식적으로만 권리교임되는 명의신탁이나 담보 등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의 정의가 되는 거죠 밑에 양도의 형태 양도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상 유상 이전 된 겁니다 양도로 보는 거 사실상 유상 이전이 된 경우들 이거 넘겨볼게요 두 장만 한 장만 넘겨면 되네요 341쪽 맨 밑에 가면 3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닌 경우들 그래서 어떤 게 양도가 되고 어떤 게 양도가 아닌지 이것도 좀 쉬었다가 양도에 본에 속하는 것 그래서 338쪽의 양도로 보는 것부터 이어서 진행할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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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